2022년 3월 12일 시작! GO! 홍보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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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깜짝이야 미치겠다 아..잠깐만.. 계십니까? 미치겠다 먹으니.. 중심이 있는 못돌리 worden 어? 오는 소리야 우는 소리가 되는거..잠깐만.. 소리..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여기 지금 누가 왔다갔어? 누가 왔다갔냐고..? 여기 지금 누가 왔다갔어? 누가 왔다갔냐고..? 피카츄.. 피카츄.. 형! 피카츄.. 잠깐만.. 저기 누구야? 저기 가로.. 잠깐만.. 저기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지나갔어? 잠깐만.. 저기 방금 누구 지나간 것 같은데.. 잠깐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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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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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혹시 사람이예요?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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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3번 4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하는거야? 응? 응 기운이 갑자기 쎄졌는데 이게 뭐지? 와.. 미치겠다 잠깐만 어디 계세요? 미치겠다 방금 뒤에 있었죠? 방금 뒤에 뭐라고 했죠? 방금 뒤에 뭐라고 했죠? 방금 뒤에 어디서 어떤 건가요? 방금 뒤에 어디서 왔어요? 방금 뒤에 있는 놈이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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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도 있는데..사람도.. 미치겠네 진짜.. 힘들어 죽겠다.. 뭐야? 누구야? 누구에요 거기 밖에? 누구야 거기 밖에? 밖에 누구.. 뭐야 잠깐만 누구야 거기 밖에? 밖에 누구.. 뭐야 밖에 누구..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자 상시적으로 보세요 아까 쯤에 저 안에서 여기를 비친거거든 지금 뒤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여기가 비친거거든 여기가.. 그럼 상시적으로 봐봐 뭘 지나갔으면 일을 하다못해 이런 소리하고 나섰어야 하는데.. 뭐하자는거야? 공중에 따라다녔어? 지금 어디있어.. 지금 어디있어.. 지금 어디있어.. 지금 어디있어.. 지금 어디있어.. 지금 어디있어.. 방금 들은 사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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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WHIBA. F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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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와.. 여기 장난 심하다.. 와.. 잠깐만.. 여러분 이거 안됩니다 여기 안돼요 여기 못해요 못해요 방송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안돼요 방송 여기 방송 안됩니다 방송 안돼요 안돼 그 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인지 귀신인지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누구야 여기 밖에? 밖에 누구? 뭐야? 밖에 누구? 뭐야 잠깐만 그럴시면은